미니티비입니다 리얼 초코 프레젤 맛있어서 샀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딜리님 뜯어 주세요 뜯어 주세요 뜯어 주세요 뜯어 뜯어네요 살이 제일 맛있습니다! 이제 그걸 먹으러 올거에요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그 판은 없나요? 먹으시고. 이 그 판이 난 다 끝으로 갈수록 찬맛이 나더라고요. 너는 끝으로 갈수록 더 단맛이 강하네? 응 음 완전 리얼 단짠단짠인데요?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초점 잡힐 음 진짜 리얼 단짠단짠이에요 이거 꼭 크레더스에 있는 건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리얼 초코 프레첼이었습니다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